어머 왔다야 왔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 누가 뭐래도 나에게 자기가 너무나 좋아 어머 왔다야 왔다야 나는 자기 하나면 끝나 세상 그 누가 뭐래도 나에게 정말 왔다야 어머 이런 남자가 어디서 왔을까 해맑은 미소 눈빛이 참 좋아 가키색 톤에 딱 붙는 민소매 셔츠가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해요 말없이 뒤에서 날 꼭 안아줄 때면 나의 가슴이 꽃잎처럼 흘러내려요 어머 왔다야 왔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 누가 뭐래도 나에겐 자기가 너무나 좋아 어머 왔다야 왔다야 나는 자기 하나면 끝나 세상 그 누가 나에게 뭐래도 나에겐 정말 왔다야 어머 이런 남자가 또 어디 있을까 깔끔한 매너 마음씨가 참 좋아 에메랄드 빛 딱 떨어지는 멋진 타이가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해요 말없이 뒤에서 날 꼭 안아줄 때면 나의 가슴이 꽃잎처럼 흘러내려요 어머 어머 왔다야 왔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 누가 뭐래도 나에겐 자기가 너무나 좋아 어머 왔다야 왔다야 나는 자기 하나면 끝나 세상 그 누가 뭐래도 나에겐 정말 왔다야 세상 그 누가 뭐래도 나에겐 정말 왔다야 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오늘은 강혜연님의 왔다야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완전 빠지게 되는 매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노래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곡은 작년 10월 31일날 왔다야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노래가 너무 좋네요 강혜연님도 너무 좋고요 노래도 너무 좋습니다 강혜연님은 그룹 베스트의 멤버셨죠 그 전에는 EXID에서 가명으로도 활동하셨었습니다 그렇고요 리부트에도 나가셨던 것 같고요 유튜브 방송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출생이신 것 같습니다 인천 출생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속사는 Star ENT고요 데뷔는 13년도에 싱글 앨범 두근두근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두근두근 거리는 외모와 또 멋진 노래 실력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한 번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과 또 공연 다니시는 모습을 보니 감격이었습니다 네 또 어떤 말 할까 앞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뮤지컬 배우로 또 베스트 로스로도 지금 가수로도 트로트로도 항상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